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많이 보러 다니지 못했어요. 오늘 소개할 공연은 뮤지컬 백범입니다. 창당 뮤지컬이고 이번이 초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한 일자는 10월 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희 학과 친구분들이랑 정말 오랜만에, 2학기 만에, 거의 1년 만에 만나서 이 뮤지컬을 보게 됐어요. 아는 분께서 단체 할인을 해주셔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뮤지컬은 백범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내용이고요. 1부는 백범일지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인용해서 그 내용을 썼고 2부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에 백범 선생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극은 좀 특이한 게요. 랩을 하는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크루로 모여가지고 랩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 뮤지컬 배우분께서 솔로로 랩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도입부랑 마지막 부분에 크루로 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그 부분은 가사가 잘 안 들렸어요. 단체로 말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응원하는 것도 좀 있었고 정확한 딕션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용은 전달하는데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어요. 보통 뮤지컬 인트로는 그 뮤지컬이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이다, 무슨 내용이다 를 알려주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전달이 안 돼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데뷔해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랩을 도입을 해서 약간 뮤지컬을 좀 더 신선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사가 잘 안 들려서 내용 전달이 안 되는 부분만 조금 바꾸면 굉장히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품 중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는 사실을 약간 좀 다르게 이야기한 게 있다는 거? 연출의 의도이긴 하겠지만요. 백범일제에 보면 백범 선생님께서 본인이 탈옥을 한 적이 있다고 확실하게 서술을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 당시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는데 그 부분을 연극에서는 무죄다라고 이렇게 누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포고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포고 부분 이후에 이제 그거는 실제가 아니고 탈옥을 했다라고 이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긴 해서 사실을 말을 하긴 했지만 다소 관객이 받아들이기에는 오해의 소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임시정부를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 부분이 윤몽기 의사분 아니면 이봉창 의사께서 임시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달라는 걸로 약간 좀 들리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사 처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들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까 물론 그거는 존중해야 되고 마땅한 일인데 그분들이 있으니까 임시정부를 인정해달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임시정부 요원들이 우리를 인정해달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남과 북이 함께 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끔 우리의 뜻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인 거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위대한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를 인정해줘 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인정을 해드려야 하고 존중해야 마땅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까 그분이 계시는 우리 집단을 인정을 해줘야 돼 라는 거는 원리와는 조금 이치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사를 조금 수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뮤지컬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모든 예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작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예술 이론들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관객에게 보여주기는 실존 인물을 예시를 들어서 말하는 게 쉽기는 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작품을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건 눈에 보이는 인물들의 역사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인물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 안쪽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관객에게 알 수 있게끔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플롯을 바꿔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몸소 실천으로 알려주신 백번 김구 선생님,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분들 그리고 그 이외의 임시정부분들 모든 분들이 훌륭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게 해준 뮤지컬은 굉장히 좋은 뮤지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연이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내용을 더 다듬어서 다음 재연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부분만 조금 선보면 훨씬 탄탄하고 좋은 뮤지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후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좀 더 많은 뮤지컬, 연극을 보러 다닐 수 있는 학료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무서워요. 갑자기 확산이 돼버려서 지금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금 격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약간 비상 분위기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회가 또 된다면 뮤지컬도 보고 다시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자유롭게 뮤지컬과 연극과 많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THE E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